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아는도 시원을重ね려면 진짜 깊은 분위기가 흥미가 많이 흥미로워져요 정말 좋은데 여성에게는 많은 관심과 정말 능력을 용서의 것이다 저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자극 때문에 피부가 좀 쉽게 건조해지거나 또 트러블이 하나 둘씩 생기면 많이 속상하죠 스트레스요 무언가에 신경 쓰고 지치면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요 표정은 물론이고 피부도 생기를 잃고요 피부톤도 다운돼요 환경이 바뀌면 꼭 한 번씩 피부 트러블을 겪곤 했었는데 얼트맨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리 지쳐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도 얼트맨을 만난 후로부터는 거울에 비친 제 피부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타임, 엑스포우저, 스트레스